경상남도가 경남쌀의 품질 고급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남 우수 브랜드쌀 발굴에 나섭니다. 우수 브랜드쌀 발굴을 위해 시군에서 추천한 15개 내외의 브랜드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외부 전문평가 업체가 6월부터 9월까지 9회에 걸쳐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브랜드쌀은 우수상 시상과 함께 도에서 추진하는 국도비 지원 사업에 우선 선정되는 히트기 주어지며 또한 경상남도 추천 상품 지정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도는 경남 우수 브랜드쌀이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정시설 현대화에 우선 투자하는 등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